그러니까 좀 제가 그 가끔 약간 볼에 좀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볼에 느낌이 오면요 갑자기 막 기분이 조금 슬퍼 질 때가 있다 기분이 좀 슬퍼 질 때가 있어서 가끔 이 약간 기분을 좀 가라앉힌다기 보다는 좀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 보는 그 패턴으로 제가 좀 볼을 좀 이렇게 만져요 제가 그냥 제 뼈 만지고 막 그러는데 남자가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하는데 아니 우리 가끔 뭐 귀여운 사람들 있으면 막 볼 한번 아유 막 이렇게 막 볼 아구아구아구 까꿍 막 이런거 하잖아요 그 볼 막 이렇게 막 볼 막 만져주고 막 꼬집어주고 막 이런거 하잖아요 막 볼 이렇게 해주고 연애할때도 막 좋아하는 사람 옆에 막 볼 살짝 이렇게 해주지 않나요 막 볼 얼굴 이렇게 뺨 막 얼음 만져주고 그런거 하지 않나요 좋은 사람한테 아 물론 안좋은거니 이렇게 싸다고 때리겠지만 어떻게 그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볼 얼음 만져주고 좀 그런거 있잖아요 그 좀 막 그니까 이런거 막 만져주고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거에요 물론 피부에 트러블나지 않게 손은 좀 쉽고 그니까 이렇게 만져주면 음 기분이 좋아져 막 부비부부 부비부비하고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좀 약간 자가 힐링이라고나 할까요 음 자가 힐링 아 이렇게 기분 좋아지게 그러면 이게 약간 우울한 기분을 조금 떨어뜨리는데 한시적으로 도움이 되긴 해요 일종의 약간 환각이라고나 할까요 뭐 우선하지 우릭 만져주には 감사합니다.